도톤보리 완전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포르자 호텔입니다 오사카 남바 도톤보리에 위치한 신상 호텔 포르자 호텔입니다 지금 방금 체크는 했구요 일단 룸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신상 호텔이다 보니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바로 밖에 도톤보리 중심가입니다 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건 좀 아쉬운데요 냉장고는 따로 들어있는 건 없고 비어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컵, 머그컵, 차 준비되어 있구요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세트도 있네요 공기청정기 보이구요 TV에는 유튜브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죠 물에 칫솔 있구요 다회용품인 샴푸, 바디워시 등이 있고 그 외에 어메니티는 체크인 시 로비에서 챙겨오시는 방식입니다 이거 건조까지 되는거야 한번에? 물은 130원 도톤보리 주변에서 먹고 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완전 중심가에 있어서 저쪽에 보면 유명한 타쿠야크 집도 줄 선거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유명한 타쿠야크 집도 저쪽으로 수행하는 타쿠야크 집으로